정상 저희 공연 있을 때마다 매일매일 추우나 더우나 와주셔가지고 항상 예쁘게 찍어주셔서 저는 정말 고맙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거는 저희도 같은 마음이고요 지금 아라랑 저랑 춤을 추는 거의 7, 8년 동안 춤을 췄는데요 경력 위주로 봤었을 때 누구한테도 꿀리지 않지만 이제 저희가 다시 시작하는 신생 댄스 팀이어서 지금 준비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많이 기대하면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7, 8년 동안 계속 직캠도 예쁘게 찍어주시고 저희 관심 있게 봐주시고 이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미안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저도 질문을 할 건데 우리 동국장님한테 동감이 걸리셨다 했는데 거북? 2018년도 어떻게 그래가지고 중부한 질문이지만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따로 거북? 거북? 아 거북 끊지 마세요 거북 나이 있는데 또 어떤 문화 될까요? 아 아 아 아 아 아 스